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방송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코미팜 자 다른 분도 남기시고 싶은 종목 있으면 남기십시오 디스코 방가 남겨도 돼 하다가 막 중간에 보니까 디스코도 새해 건강하고 자 열혈팬들만 다 모였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자 삼천당제약도 한번씩 거론들이 좀 되는 종목이더라구요 닥터케인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자 여기 종목들 추려놨구요 여기 보면 종목군들이 좀 더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있긴 한데 너무 많은 종목에 관심 가지다보면 한번씩 돌려보긴 합니다만 집중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바다닥 그리고 있는 다른 종목도 있긴 한데 예전에 아 내지는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락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엄청난 큰 수익보다는 차근차근이 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그죠 바이오는 웬만하면 셀트리온 삼행점만 할겁니다 그것도 셀트리온에만 거의 집중할겁니다 나머지 종목들 뭐 지가 날라가든지 별 상관없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돈도 없어요 풀베팅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쉽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뭐 15%씩 20%씩 먹어내고 카카오 네이버 잘 가고 있고 뭐 너프로블름입니다 JYP 그죠 뭐 호텔실라 다 양호한 상황이고 하니까 아 종목들 다 양호해요 자 삼천단 제약하기 전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빈츠님 호텔실라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다시 담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는 JYP 조금 눌리거나 이것도 한 7% 가까이 먹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또 관심있게 봅니다 아 발음 드래곤 아니고 드래곤 이죠 하하하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돌려내기 때문에 관심가집니다 여기 고스닥은 JYP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아 그리고 인선 ENT 아 그리고 아 뭡니까 인터넷 결제 관련 여기 있는 종목들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드리긴 했습니다 사하하니까 3% 그냥 날라가버립니다 신규 회원이 어머나 좋아서 그죠 천만원 사하했는데 걸어 나가서 백만원집 밖에 못 사서 아깝다 하셨겠지만 닥터K의 진술을 맞받겠죠 사하 이랬는데 바로 3% 날라가버린다 그죠 요 디스코 형이 아침에 사하 그랬잖아 3% 그냥 날라가버린다 좋아 죽어야 되는데 아유 그죠 퀄리티 스타트거든 첫날 딱 가입해가지고 가입 첫날에 3% 딱 먹어버리면 30만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한 달 한 달 회비에 절반 이상 나와버리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만 뭐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구요 같이 하시면 같이 하세요 3천 당체야 아이고 삼톤 같이 하시면 되요 회비 아까 하지 마십시오 그죠 회비 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관에 쌍그림 막 들어오고 있네 여기에는 리얼 매수세도 있겠습니다만 쇼커브릭 물량도 상당히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어 질문하는게 꽝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료회원분이십니다 그래도 지금 3개월째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셨을 거에요 분명히 자 이렇게 딱 지지저항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하락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위에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으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 저항이 한 번 더 남아있죠 240일의 저항이 남아있죠 여기 저항이 남아있습니다 제법 강한 저항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그죠 여기 그죠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드려볼까요 여기 저항대 만만치 않아요 여기 저항대에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수도 할 가능성 높아야 36,000원 여기를 스무스하게 잘 조정받고 이 밑을 엄청 크게 떨어지면 안 돼요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그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놓아야만 4만원까지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한번에 가기도 힘들 겁니다 여기 워낙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또 240일에서 또 저항받고 좀 늘려주고 왔다갔다 하다가 돌파해도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셀트리온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냥 관심 가져보시고 좀 늘려준다면 이평선 20일 기법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그때 다 돼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니까 여기 올라올 겁니다 이평선들이 그죠 여기 올라오면 이 프린트 스크린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확실하게 뭐 중중하게 대충 말로 안 때워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적당히 왔다갔다 내지는 이렇게 조정 받으면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승 초입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쓸대로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양봉 딱 쓰면 때려버리라고요 매수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조금 조정 받고 이평선들 올라오고 이평선 지지 붙은 인근에서 살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때리고 20일 무너질 때까지 한번 들고 와봐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다 패스하고 20일 무너질 때 딱 매도해봐요 수익 난다니까요 그 기법 쓰시라 직장인 20일 기법 빈츠님은 사장님 20일 기법 워낙 바쁘시니까 그죠 CEO 아닙니까 하하 워낙 바쁘시니까 사장님 20일 기법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하 내수 안하고 공부 공부도 좋고 여기 오면 사도 돼요 근데 셀트리온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코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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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 코미팜 맞는데 헷갈리니까 동물용 의약품 맞죠 백신 모르면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돼 좀 헷갈렸어요 코미팜 여기 어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 그죠 닭고기 사료 백신 이거 뭐다 돼지 콜레라나 막 이런 거 아 그죠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 넣으면 반사 이익을 닭고기가 받고 그 다음에 백신 그죠 뭐 사료 그죠 이런 쪽으로 아 강세 보이는데 와우 좀 강세 있었네요 강세 있었습니다 자 코미팜 코미팜은 그냥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왜 돌려내고는 있는데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낙폭이 폭락 가깝게 너무 낙폭이 심했고 아 거래량도 뭐 별로인 것 같고 반등 시도 놓으다 그대로 되밀렸고 스무스한 반등이 아니죠 갭 상승해가 여기 여기가 갭 상승해인 거 아닙니까 올라가다 그대로 밀려버려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죠 스무스하게 올라가다 밀린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예요 갭 상승하니 놀래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차익 실은 물량이 상당히 나와서 그대로 밀려버렸으면 안 밀려야 돼요 왜 리얼 매수세가 동반됐다면 끌어 땡겨야 되거든요 못 끌어 땡기고 비실비실 별로입니다 이건 관심권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권에서 제외하라는 두 가지 이유 하나 갭 상승 이후에 너무 세게 밀렸다 둘 앞전에 너무 급나겠다 이것은 강의 자료로 쓰겠습니다 자 네모에서 강년에 1월달에 할까요 2월달에 할까요 또 합니다 또 서울 찾아가겠습니다 그분 한 분이라도 오시면 저 합니다 제가 서울을 가든 어딜 가든 합니다 그냥 두리무실한 경제 전망하고 많은 강연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100 몇 패지입니까 그죠 120 패지입니까 160 패지입니까 기억도 안나 잠깐만 볼게요 120 패지 넘어갔네요 그죠 더 추가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관심을 안 가진 이유 첫 번째 너무 겁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급락하면서 추세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너무 급락 하면서 추세 전환 하락 추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갭 상승했는데 갭 상승 이후 그대로 밀려버렸다 그대로 그래서 별로다 자 1번 꼼꼼해 꼼꼼해 탁탁의 꼼꼼한 남자입니다 매수를 안 하려는 이유 그죠 매수 보류의 이유 보류의 이유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1987 183 5번 zac 캡처해서 강의자료로 보여드리면 되요. 이런거 하나하나 전부다 실전에 필요한 이야기만 가지고 126페이지 이상 여러분들께 제공했습니다. 실전에 도움 되는겁니다. 바탕화면 여기에다가 매수 도류 이게 구미판 제가 타자 실수 되게 많아요. 타자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야 되겠어요. 아 부끄러워요. 솔직히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도 나빠요. 그래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잘 안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녹 십자셀 자 녹 십자셀 아까 봤던 녹 십자셀 자 아까 뭐하고 비슷하지? 삼천당 보다 좀 더 좋네. 야 그러니까 디스코드 공부 좀 하고 있다니까. 양호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코미팜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에서 제어하십시오. 여기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고 이제 돌려내고 있으니 관심 가져볼 만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지지저항대가 보이고 며칠 급등했으니 47,800원 인근까지 만약에 간다면 여기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 밀릴 때 조정 가볍게 받아야 양호한 상황 유지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이평선을 돌려낼 거기 때문에 못 샀다면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에서 이평선 딱 인접한 권역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돌파하는 거 확인했지. 확인하면 좀 스트릿 용어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안달 폭달하지 말고 못 사서 안달 폭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올라타 올라가는 거 그냥 보고 있으세요. 여기서 못 샀다면 그리고 눌려 줄 겁니다. 그때 사 들어가요. 그러면 되는데 우와 날라갈까 싶어 가지고 덥석 사거든요 늦었는데 미리 여기서 사야 되는데 한 3일 올랐으면 내일부터는 조정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근데 덥석 잡거든요. 급해가지고만. 그러면 조정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할 매수하겠다고 적절한 비중만 샀다면 이렇게 늘려줘도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할 때 사면 되는데 그냥 질러버리면 물려 들어갈 때 상당히 고통 받는 겁니다. 요 디스코 그런 경험 있지? 자꾸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그런 경험 있잖아. 쫓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눌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 또 알아서 자백하네. 그렇게 하기 쉽상이에요. 본인이 꼭 잘못되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백하니까 그래서 잠깐 보자면 여기 인근에 아마 팔아먹었을 겁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여기 다 쳐다보다가 꼭대기에서 더 갈까 싶어 사잖아. 그리고 100원 먹고 던지고 그죠? 다시 살 땐 돈 없어서 못사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꼭대기 여러분들 방송 있죠? 저 방송 말고 TV에서 나오는 방송 있죠?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최근에 삼성전자 뭐 7만원 가네 얼마 가네 하죠? 아 여기서 그런 이야기 놔야지. 여기서. 다크토킹 여기서 사 그런다니까. 그러고 이만큼 먹으네. 근데 이제 오르만큼 오르 시점에서 올라가니까 뭐 증권사에서 그죠? 목표가를 뭐 상향 조정을 한 해만에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끝내주는갑다 싶어가지고 사잖아요 덥석 사자마자 물린다니까요. 사자마자 그것은 그 방송 에 잘못이라기보다 시청자의 아 탓이 더 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닥터케인은 20일 인근에 돌파시점이 사라던데 하락추세도 돌파해냈고 여기 보니까 20일 올라탔네 사볼까 그리고 20일 깨질때까지 들고 갈 수 있다 했는데 사 와우 대박 올라갔네 아직 20일이 안 깨져 들고 있어 이렇게 돼도 아직까지 문제 없구요 더 잘하려면 그죠 팁3 팁4 팁5 접목을 한다면 볼륨저밴드 삐져 나왔으니까 예측매도 그죠 그리고 올선 이탈하니까 매도 그죠 하루만에 배당받아먹고 또 올라가 죽이는 상황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방송을 맹신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없다 하시면요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기준을 먼저 그러면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요 통계를 해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해 보시고 그것이 좀 설득력이 있다면 본인글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올리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다가 닥터케이치 치시고요 재생목록 이렇게 한번 눌러보십시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에 한시간동안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스팟 방송들 여기에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종목 상담명이 올라가 있구요 바이오 핫세븐 마감 방송 형식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핫한 종목들 뭐 일곱개 정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곱개보다 더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제목을 짓다보니까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만 주식기초강 216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차근차근 보시면 되구요 먼저 보시기로는 주식 생처버 탈출 팁하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20강 이거 엑기스만 있는 거니까 이거 먼저 보시고 이거 천천히 2,3에서 보시다가 주식 용어에 대한 해설이 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피보너치가 뭐지 목표치 산적 어떻게 하지 안에 들어 이거 눌러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목록이 있어요 그 안에서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언급할 테니까요 보신 분들은 봤다고 그죠 여기 반드시 표시 하나 해주시면 제가 훨씬 힘이 나겠죠 그죠 아무도 대꾸가 없으면 제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보면 이렇게 또 쭈이한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남겨져요 하하 쭈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그죠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아 이거 아 파도소리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자꾸 올리죠 다 이유 있습니다 마음 마음 컨트롤 하는 것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주식이 기술일 것 같아도요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다스림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주식 전쟁이라고도 하던데요 쩐의 전쟁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힘을 가진 기관외국인 들과 우리 맞싸워야 되는 우리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아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닥터케이가 맨 처음 오프닝 할 때 총소리 팍팍팍팍 나죠 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총칼 안 들고 있다 뿐이지 우리 돈 뺏어가려고 눈에 벌겋게 혈안이 돼 있는 기관외국인들이 그냥 젠틀하게 양복 입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그런데 준비도 안 하고 달라든다 그냥 그 돈 갖다 주면 좋은 소리라도 듣습니다 너무 심합니까 너무 심하냐고요 그죠 새해 첫날부터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에 갑자기 좀 강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새해 우리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빈츠님이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양봉에 1차 매수 눌릴때 2차 매수 상승후 눌릴때 1차 매수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하락 추세 돌려내고 양봉에서 1차 매수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둘 다 가능한데 후자가 조금 더 안정성은 높아요 후자가 지금 하는 말씀이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서 하락 추세 돌려냈잖아요 여기서 그죠 하락 추세 돌려냈는데 여기 돌려내는 데서 1차 매수 그리고 그죠 여기를 이야기하는게 더 낫겠네 여기 돌려내는 여기서 1차 매수 눌릴모거는 이런 데서 2차 매수가 낫느냐 아니면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가는게 더 낫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는 선호를 여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올라타긴 탔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고 조정받을 가능성도 좀 있고 다시 쳐져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쳐져버리면 손절하면 되긴 돼요 아직까지 확인이 탄탄하게 안 됐다 이겁니다 그죠 올라가고 여기 눌려줄 때는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한다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눌릴목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원이 그거 아닙니까 하락하는 추세 우량한 종목이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을 못 따라잡았다면 눌릴목에 따라잡아서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엔드 목표치까지 쭉 끌고 가라 그게 그죠 뒤에 상황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뒤에 상황에서 들어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데도 중간중간에 먹어내고 다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딱 들어가서 16%씩 먹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추세 상승 여기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번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2차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풀빵 때려 버린다 아닙니까 끝내주고 먹어버리죠 삼성전자처럼 이거 꼭 잡아야 되잖아 그죠 주도 준 거 알고 있어 잘못하면 손 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더 처질 거 용인하고 전략 안에 미리 있어 한번 두번 세번 사겠다고 미리 전략을 그렇게 세워놓고 사는 거랑 그죠 아 여기 샀는데 그냥 밀리면 어떡하지 밀리면 던져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밀렸는데 그냥 사들어가는 거 다르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한 분할 매수 전략을 쓴다면 두 가지 다 가능은 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렇죠 돌파 된 고점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정고점 지지 되는 거 근데 그 표현이 조금 안정확할 수 있어요 여기 돌파된 저항 그죠 정고점이라 해도 될려나 근데 비교적 그 표현은 별로입니다 정고점은 이런 부위에서 여기 앞전에 정고점이라 표현하는 게 좋아요 저항 돌파 되고 지지 되는 거 확인됐으니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요 지지 확인됐으니 돌파된 저항 지지 되는 거 확인했으니 더 안전하다 그런 표현하나도 세심하게 잡아드리는 하하 닥트K입니다 오늘 좀 덜 바쁘세요 주님 자 궁금한 거 없으시면 마무리 할 텐데요 방송 여기서 녹화 끊고 여담 조금 더 하다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한해 출발하는 1월 1일 아침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올해도 갈차게 전진해 나가야겠다 말씀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정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발적 후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슈퍼챗 자 추천 방송도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전 닥트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